이 제품은 리젝트 소속의 브이버투어 유튜버라고 하죠 후루루상의 티셔츠입니다 리젝트에서 받아가지고 옷에 질감이 좋아서 자주 입습니다 이 제품은 리젝트 소속의 브이버투어 유튜버라고 하죠? 제가 가장 못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토키도시를 이겼다면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을 거고 거기서 역전의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평소 하지 않는 실수를 하고 너무 급하게 플레이한 게 저 자신도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합은 역시 토키도시와 펑크시가 붙었던 경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역시 펑크는 최근에 대회를 다 우승을 하고 뭔가 천하무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지어 케미와 켄은 케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다만 왠지 갓지쿤씨가 대장을 할 것 같았는데 기도시가 멋있게 대장을 하셔서 따라잡는 모습이 정말 인상이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스틱 하시는 데에서 만드는 커스텀 키보드인데요 플스에서 키보드를 작동시키려면 이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꽤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키가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거의 50대 50인 것 같아요 왼쪽인분도 있고 오른쪽인분도 있고 자기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춘리가 지금 프린트 되어 있는데 야 이거 바꾼 겁니다 애들어 바꾼 겁니다 저는 에보는 가지 않고요 믹스업을 가고 이번에 믹스업에서 안되면 LCQ를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스팟 스트리트 파이터 일본 리그로 가야 할 거고 그 이후에 CPT를 거의 쭉 참여할 것 같습니다 subscribe to the channel 그렇죠 이게 춘리 팬들이 많을 거고 그래도 애들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그때 춘리 팬들이 애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멋진 플레이 할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고급하겠습니다 공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아쉬웠어요. 정말 잘한 선수들과 복잡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두 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포우과 토키도의 경기랑 레샤 선수와 토키도 그 두 경기로 인상이 많이 이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믹스업을 준비 중이고 그 다음 예보를 바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라 그 다음 달부터 열리는 다른 터너먼트를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아직도 눈에 보이지만 응원에 꼭 보답하고 싶고 제 스스로도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생각은 안 하지만 꼭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건강한 게 좋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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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は仲良いプレイヤーも多くてこういう対戦の場所もすごくよくて環境がいいなって思うしレベルもちゃんと高いし面白いね サムギョプサルでしょやっぱりだけどあとサムゲタンスープとかこの2つは本当に大好きかな ちょっとだったらいけるけどこれ辛くないよって食ったら俺にとっては結局辛だったりするから 辛いよね ある程度だったらいける いやーちょっとまぁ パンクすごい強かったし納得の負けだったかなと思うんだけど 俺がちょっとやっぱり最後一応勝てはしたけど実力不足だったかなっていう感じはあったかなと思う 次やった時はもう少し実力を上げてパンクとかに対してちゃんと自分も選択肢に入るような感じにしたかったなっていう アンペラーが対象だったのは結構なんか なんか時代の変化を感じる あの時はああいう時はいつも安定してエネルが対象なのに アンペラーだったから時代のなんか変化を感じますよね エヴォーエヴォーエヴォーは あと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リーグ この2つは確実に出ることになってるし 他もちょいちょい出るとは思うけど ちょっとね仕事入っちゃって 仕事入っちゃってやらなくなっちゃったんだ 呼ばせよ 世界だよ世界 カムサムリーな カムサムリーな ナイスとメイトゥ 気づけばね俺も18の頃から格闘ゲーム始めてまだまだ若いなって思ってたんだけど 気づいたらもう40歳 もう近いね 今度1月で40歳になるんだけど 結構老けたなと 気づきわかったなと思うし やっぱり若い時にすぐにできたことが ちょっとなんかすぐにできなくなったりとかしてるんだけども それでも負けずと 若い時の何倍も練習して ちゃんとね ファンの皆さんの前で活躍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んで これから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回はWCG 昨日も言ったんですけど 歴史の長いタイプに呼んでもらって すごく嬉しいなと思います チーム戦 トビオさんとマゴさんと組むのって 多分僕台湾のチーム戦以来なんですよ 普段はトパンがTPD賞に出る3人なんですけど 普段あんまり大会で組むことなくて 3人で組めたっていうのは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今日食べたあのYukke めちゃくちゃ美味しかったです いや、タブも入ったんだけど タブも入ってて あれね、初めて食べたんですけど 最初はちょっと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 番2位で負けて 僕はパンクに負けたんですけど うん 3位の攻撃もって結構自信あったんですけど あの大きいショーを あの当たりにした時に どうしていくのか分からなくなってきたのが ちょっと 残念なとこだった 悔しいですね アフリグラムの試合です そうだね うん 結構 追い込まれたり 展開的には悪かったん 東京さんとも普段練習できたし 決戦はもうめちゃくちゃパンに違ったので それで最後まで組んでやるとできたなという感じですね 今キャラクターも強いですし 特にサウジャン大会は日本全てもいい大会 海外全てもいいし強い人もいい 個人的にはやっぱりパンがチャンピオンシップで負けた相手も参加しており そこにリベンジしたいなというのもあるし 今回当たったパンクにもそこでリベンジしたいなと思います もう結構この業界に入って長いんですけど まだまだすごいいろんな方に応援してもらえるありがたいことなので 韓国選手たちに応援にしがいがあるなと思ってもらえるように これからも頑張る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ベストのメンツが日本以外は多分揃っていると思います 韓国は今レシャー強いしエネルラもちろん強いし 今アームペラーが6になってどんどん強くなっているから 今やっぱりベストの3人じゃない?韓国チーム アメリカチームも強いよね パンクはもちろん強いし デキューもずっとコンカプカも出ているし 上り上司のジアリケビ 日本はガチくんの人に 俺もまだまだ負けるつもりはないけど またおさんは人気軽くなってくるので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韓国料理は安定なのは 韓国料理は安定なのは 豚肉食べれるんだったら やっぱりサムギョフサム あと日本人はユッケ ユッケが今日本でちょっと食べづらくなっちゃったから あのサウラビに連れてもらった フォーキューケは本当に美味しかったです 俺がパンクに あのインパクト 恥ずかしかったね 正直インパクトをジャンプされた時は でもやっぱり向こうが強いから 俺も貸したくなっちゃって あれを当てればっていう風になっちゃったから 止まりやすくなっちゃった あそうかもね あれがさ まあ こっちも勝てば 優勝だったし でもね 日本チームは なんかみんな見せどころあった 孫もサイクルとダメだったけど 最後ネピューに 勝ってくれて 繋いでくれたって ガチくん対アンペラもね あれがいい試合だったね 今回もね 個人的には ベストのチョイスはできてないな っていうのはあったんだけど 今はバージョンが変わって パッチが入ったじゃん 剣ってやること一緒に見えて 結構選択肢が増えてるの だからそれを まだベストのチョイスができるまで 自分の中でできてないから また時間が必要だなと 思ってます 本当はストリートファイナル5の最後ぐらい 本当はもう冷やしたいんだけど 見てる人を凍てつかせたいんだけど やっぱこのゲームはね すごい攻めが強いゲームで まあ 皆さんがね 見てて楽しめるような試合に 勝とうとすると やっぱなっちゃう 頑張ります 毎年カップ4カップと 最近では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リーグ っていうのがすごい大きな大会だったんだけど そこにもう一つ サウジのサウスリースポーツワールドカップって大会が加わってきて で僕はまあ すごい運も良かったんですけど オーストラリアの予選を取ることができたので 今ね 来月の 頭に サウスリースポーツワールドカップがあるのが分かっていますので そこに向けて すごい練習を積んでます そこでねー 勝てるといいね 勝てるといいね 頑張ります 頑張ります 僕は今世で本当にいろんな世界中で 大会参加できたりとか これプロとしても 貰ってるのは本当にファンの皆様あってのことなんで 皆様のわけで まだまだ頑張りますので すぐに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サムリだ 大会いもん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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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の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やっぱりも つもちろん 初心を取り入れます ラーカスなんで 本当に やっぱり 大会いもんね エンターパスに もう、 어떤 사이즈가 듣기는 한테니까요 어떤 사이즈가 되었나요? 어떤 사이즈가 되었나요? 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테는... 저는, 골고기 소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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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바베큐 한테는, 그 첫째에 어떤 사이즈가 되었나요? 어떤 사이즈가 되었나요? 저는, 동일하게, 우리 영국이 한테가 되었나요 그 다음 타러가 참 나에게 손이 많이 남았고 저는 그 다음 타러가 좀 더 잘한다 많이 남았고 더 잘한다 모두가 아주 잘한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잘 못하고 싶다 어떻게 봤나요? 이 국립불이 잘한다 중간에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탑승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되었고, 특히 지금 지금의 강화에 의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역시 지금의 강한 기회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제 자신의 공부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공부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출신은 이 결과를 잘 못할 수 없는 모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 1번째, 또한 시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는 밖으로, 밖으로서 밖으로 실기까지가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이 기회가 되었을 때, 아마도 밖으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욕구가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밖으로는 이 기회가 되었을 때, 그는 밖으로, 밖으로 출신을 하고싶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WCG&S for sending me here and it was a great event. I would love to be invited back again. It was a great experienc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The food has been nice, the culture has been nice, the crowd is there for usual. I shouldn't say Greek because sometimes I travel to different areas of the world and the crowd isn't there, the representation, the support, the hometown isn't there. So it's always cool to see other countries, other cities, whatever they be, support their region. It's been great.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The Korean chicken is really good. I can't say the names because I have no idea. The Korean chicken here is good. What is that? The donut. It's a really good snack.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m very proud of my team. America as a whole. It was a long drop battle. I went to the last game, last round kind of thing with a tiebreaker with Japan. America was able to come out on top. I'm very, very happy to have such strong teammates because even when I'm going down, they can pick it back up.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 definitely have to do with Punk vs. Tito. I'm on the team, so I'm rooting for Punk. It's cool to see it go back and forth at the same time. If it were up to me, I would wish for Punk vs. Tito everyone. The fact that it was still close and it was a great set, it was a great set for the audience to watch, and for us to watch, even as teammates.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I'm not sure. I want to say yes, but the more matchups I thought I would play Luque, I played Rasheed, and I'm like, this might still be better as Rasheed. The less and less I play Luque, the worse my Luque gets. So I'm not going to have time to practice it as much as I am playing Rasheed. Only time will tell. As of right now, I'm still playing both, but we'll see what the future happens. Future tournaments, I'm going to be traveling a lot actually. So mix-up is next week. It's an EWC qualifier, and then EVO right after. Hopefully if I make it into EWC, I'll be competing with that. But just any NA CPT events, I'll be going to. Like the Blink, C3, ECT, and if I were to make it into Capital Cup, I would like to visit Japan to practice. So I can practice even with the Korean players here online. I hear it's good online. And I'm in Japan. Good practice for Capital Cup. Thank you for all the support. All of my fellow Rasheed and Luque players. I'm not trying to stop playing either with the character. Because I know there's to be supporters between each character. I just appreciate the support. No matter where I go. Because I'm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this year. Like I said. It's cool to receive love. Even after the event was over, they were asking for autographs, taking pictures. So it's a fun time when they show lots of love. So I appreciate it. What are you doing? Yes, it's my first time in Korea. What are you doing? So far it's been very good. I feel like everyone's been very nice. The food has been amazing. The players that come here also look very good. So my thing so far has been amaz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ell, I like the Korean BBQ. The pork hair is so good. What are you doing? Of course happy because our team got the win. So I could never be sad about winning. What are you doing? The Tokido match was very, very close. And I got a bit lucky because he tried to DI me in the end. And I got to jump over it. So I would say the Tokido match. I would probably just do what I always do. I just play in a lot of our online tournaments we have every week. And then play rink matches. Cool. Just thank everyone for always supporting me. I'm very lucky, I feel like, to be able to do this for so long. So, you know, just everyone who support me, I appreciate it greatly. And, you know, I hope y'all can keep supporting me and cheer for me in all the future tournaments that we have coming out. Yeah. I hate that I do this. Never feel loose that. And when I get up in the game, you're up here and prove a real problem, but I solve them all facts proof. And if you think I'm going to fall then you taught me Foote. Yeah. Y'all want to win, let me spin bo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